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는 홍천휴게소인데 저희는 잠시 15분 동안 쉬다 갈게요. 오줌 싸자. 휴게소 오기 전에 버스를 타기 전에 보리채를 마셨어요. 근데 보리채라는게 커피 타령하셨잖아요. 근데 보리채라는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유자경이 인유자경을 좋아가지고 휴게소에서는 호두과자죠. 저희는 양양에 도착했죠. 양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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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내게 좀 찍어줘라. 나는 남의 영업장소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여기야? 우리 하하조대 왔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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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도 히면 들어 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하하핳 여기를 같이 모아주세요. 여기를 모아주세요.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인의 자기들 걸어서 44분 걸려 택시가 안 잡혀서 보니까 걸어서는 44분이 걸리는데 어머 어머 술을 받을까요? 자 술 따라 아이고 저 흔들어 다시 하고 싶어 아휴 아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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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싸고 먹고 뭐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 드세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내린천수개소에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옥수수 킬러